어제도 도달이 명의인으로서 이제 추사도에서 자존심 지키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무거워 보이는데? 가요! 가요! 오, 내려와! 안녕하세요 오빠가 지금 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자, 오빠들 갑시다 고고 틀어 가자 차대로 고추장 3개에다가 1,2,10장도 해보시면 좋겠네요 고추장님 혼자만 몇 개 따로 안 넣는데? 점수를 놓치는데 고추냉이가 50점 고추냉이가 50점 한 대로 어차피 고추냉이를 같이 세우는 거야 고추장 3개 고추장 3개 고추장 4개 고추장 3개 와, 진짜 맛있겠다 고추장 3개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자와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와 손을 못 씻어서 못 가는데요 제가 손을 못 안아서 못 씻을 수 있겠다 자, 꼭 먹었는데 우리 아저씨 못 따라가는데 사람 먹을래? 아 가라구요? 엄마들, 땅콩받이 나왔어요 땅콩 아, 소리도 할 수 있는 땅콩받이 잤어 아, 이제 관심이 엄청 하셨어 이거 찍어먹어. 맛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저들이 안 먹었으면 맛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지 오늘 저 음식 구워주실 거예요. 얘기를 나눠보자. 배고파해요. 배고파해요. 천천히 먹어. 찍을 시간이 없어. 물을 많이 지워주고 있어. 진짜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아, 국물이 너무 무거워. 어, 무게 콜라. 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캡낙새끼 핫도그 똘려 타롱과 봄입니다. 네, 타롱과 봄입니다. 오늘 우리 봄이하고 낚시 시합을 할 겁니다. 여기 뭐 거제도 도다리 명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추자도 도다리 명인인 만큼 상대를 해주려 두전장을 오늘 도장께로 왔더라고요. 저희는 오늘 KW 피싱의 다크니스 나이트 425SAC 낚시대를 이용해서 노드를 이용해서 오늘 할 건데요. 점수는 이렇습니다. 돌돔이 70점, 돌가잠이 60점, 감성돔 50점, 참돔 40점, 도다리 30점, 돌삼치 놀림이죠. 20점, 보고 10점, 4번은 5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갖고 오늘 진 사람 물사닥이 맞는 거 할 겁니다. 진 사람 물사닥이 맞을 거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유튜브 캡닭새끼 좋아요, 구독, 그리고 탐험감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할게요. 자 오늘도 화이팅! 앞면이 나오면 보미가 왼쪽에서 하고요. 이쪽에서 하고 뒷면이 나오면 제가 이쪽에서 하고, 오케이? 먼저 가자! 앞면이기 때문에 자, 보미가 먼저 이쪽 왼쪽에서 할게요. 내가 봤을 때도 저쪽이 해변가 쪽이라 좀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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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친다고? 우와! 자, 3시 반 되면 알려줬어. 3시 반에 자리 바꾸는 거니? 응. 어떻게 왔어? 벌써 왔어? 못 맞췄지롱! 안 왔나 봐. 오다 갔나 봐. 아, 여기가 오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음. 물 관련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같아. 물인가? 여기에 몰도 은근히 있고 있다. 어허, 물고기인지 모리인지 비교를 못 하던거. 아흐흐흐흐흐흐 아니 제 나와말이 아니라서.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한번 해볼게요 제가 평가했을 때 봤을 때 보민은 절대 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정말요? 지금 거기 텐션도 안 잡아놓고 있네 풀렸네 풀렸네 그리고 중요한 건 포인트에 안 들어간다는 사실 흑역사를 남기게끔 무사되게 왔을 때 순간포착으로 흑역사가 될 겁니다 기름기 잡힌다 너무 잘생겼죠? 흑역사 흑역사 오 됐어 와 딱 멀리쳤다 멀리서는 좀 지켰다 그냥 어깨에 있는 여기서만 멀춰버리고 여기 위주로 멀쩡한 것 같아 오케이 나 잡을 수 있대 포인트에 들어갔어 포인트에 딱 들어갔어 야하 있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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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다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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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있다 봄이 있다 있어 있어 덜덜 거린다 무겁다 이거 무겁다 무겁다 진짜 막 다닥거려? 아니 따닥거리라 따닥거린다 따닥거리면 고기 달려있는 거지 다닥했으면 어 근데 엄청 무거운데? 받았다고? 받았다고? 오빠들 자리 체인지 할 시간입니다 자리 체인지 하겠습니다 화이트 나 이필 왔다 핫도그 왔다 왔습니다 안 돼 오빠 정말 벗어라 제가 벗어라 제가 벗는 거 아니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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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떤다 떤다 핫도그 왔다 오 DJ 일주일 왔어요 오빠들 첫 일주일 오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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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핫도그 걸었어 아 큰일 났어 왔어 왔어 벌려왔어 큰 놈이야 왔어 왔어요 오빠들 진짜 왔어 그치 한 마리에 올 때 됐지요 아 큰일 났어 자 가요 오빠들 아 어떡해 가요 뭘까요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제발 빠져라 오고 있어 가요 가요 우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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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점 우와 했다 오 34 와 씨 34 30 34 정도 34 조금 안 된다 33.5 33.5 그쵸 이제 봄이 마음이 급해졌어 빨리 자봐야 돼 마음이 급해졌어 34.5 빠밤 levant 흠흠흙 iles 흠흠흠 춥 춥네 멋있다 애쓰 아 진짜? 우와 발을 잡아내네 와 돌돌돌 떤다 범이 나이스 와 겁나 떠는데 근데? 뭐지? 제발 돌가봄이 제발 보고? 야 보고는 아니다 보고 아니야? 아아아아 보고가 문다 아아아아아 아니야 괜찮아 보고 3마리 잡으면 돼 오오오오 구형 수술해가지고 그 환자인데 꼭 따다구 때리셔야겠죠? 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 깔았네 이빨 채웠어 언니가 깍깍 채웠다 앉아주세요 질척거리지 말고 질척거리지 말라고 잘못한게 있다면 아니 그게 loved 제가 잘못한게 있어요 자 한번에 ह자 오마한 한번에 가자 잠깐잠깐 잠깐만요 진척거리지 말고 하자 코 막았니? 네 손 내려요 손 내려요 아 잠깐 아 어떡해 naar 하나quis 흠 하나, 둘, 셋! 한순간 이제... 야, 이나운지 같은데? 어? 전지현 아니야? 전지현 같은데? 야, 이거 보고 한 마리 잡고 추석 전에 물 사나고 맞고 좋은 추억 안고 갑니다. 언니, 오빠 만나서 아름다운 추억 안고 갑니다, 여러분. 오늘 탐험과 봄하고 여러분들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 탐험과 봄도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유튜브 캡닭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자막 by 인공이